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관광법규를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하게 될 심현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관광법규 특히 법 이러면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실 텐데요. 법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도 제도의 하나에 해당하는데 그중에 좀 강제력을 띠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도에는 뭐 관습도 있고 여러가지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 강제력을 띠는 서로 간의 약속을 부리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법이 약간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내용은 이게 기본적으로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생소한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용어도 풀었으면 절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실 때는 용어 정의를 확실하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체계만 잡게 되면 절대 어려운 과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광기본법은 또 관광법은 여러분들이 관광법규는 처음에는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나올 때는 정말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내용만 이해하면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을 적어놓은 약속일 뿐이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쉽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는 네 과목 중에 가장 그 점수를 따기 좋은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한테 100점을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할 수 있는 과목이고요. 과락만 변하면 그 어떤 합격하는 과목이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법은 여러분들이 40점만 넘겨야지 이건 아니고요. 자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갖더라도 저와 함께 공부하고 나면 80점 정도는 맞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네 개의 과목 중에 가장 전략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고 활용할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년 25문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출제가 될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법을 배울 때는 다섯 가지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관광법규는 다섯 가지의 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법이 중간에 나와 있는 관광진흥법이라는 것이고 앞에 관광기본법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 뒤로 자 어떤 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항공관광공사법 이런 식으로 배우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관광진흥법은 관광기본법부터 말씀드리면 관광기본법은 내용이 많지 않아요. 자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총 그 조항수가 많지 않습니다. 조항수가 16조 1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16개의 조항만 외우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고 매년 한 과목 정도가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기본법은 내용이 많지도 않고 매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관광진흥법이 내용도 가장 방대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심이 되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에서는 17에서 19문제가량이 출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관광진흥법에 제가 수업시간도 가장 많이 할애할 거고 가장 내용을 그 내용도 많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매년 한 두 문제 정도,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매년 두 개에서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의 법을 외운다고 했는데 이렇게 네 개만 쓰는 이유는 우리가 한국관광공사법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한국관광공사법. 한국관광공사법부터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한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된다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라든지 관광진흥법의 내용이 이렇게 섞여 들어가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안 배울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긴 하지만 한 문제로 단독적으로 출제되는 률은 아주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25문제를 배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관광기본법부터 여기 한국관광공사법까지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다 한 강의씩 진행을 할 거고 한두 강의씩 진행을 할 거고 관광진흥법에 집중해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절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과목이 아니다 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정의가 완벽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따 만나 라고 하는 것과 이따 오후 2시 반에 만나 라고 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용어 정의를 완벽하게 할 때 법은 쉽게 이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만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 쉽게 여기서는 전략과목으로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또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적인 다른 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읽고 나열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자, 수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먼저 체계를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는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갑자기 제가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은 이 법의 체계를 잡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다 적어주셔도 되고 그냥 알고만 계셔도 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반드시 이렇게 숙지하시고 따라오시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관광법규 어렵게 생각하지만 전략과목으로서 가장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이 될 것으로 자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관광법규 이제 한 30강 정도를 여러분들이 같이 할 텐데 여러분들 그거 지치지 말고 끝까지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관광기본법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